환준이 뭐 좋아해? 내가 또 신경을 조금 썼어요.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취향은 잘 모르지만 남자는 환준이 나이대는 뭐? 뭐? 이야 이거 좋은 거 가져왔네. 또 뭐 준비하셨나 봐요. 예 뭐 하나 그냥 환준이 선물이. 아 진짜요? 짜잔! 우와! 우와! 아이고 짜잔! 우와! 어머. 우와 소리 나는구나. 이야 다행이다. 리액션이 너무 좋으네. 어때 좋아? 이야 우아 소리를 하네. 표정 바뀌었어. 예 눈이 완전히 그냥. 그렇게 좋아하더라고. 나 깜짝 놀랐어.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아버지는 옷 사주고 애는 장난감 사주고 싶다. 아유. 우와. 장난감 중에 가장 좋은 건데. 얼마나 좋을까. 와우 그러더라고. 몇 가지를 적어보고 우리 둘째 아들까지 동원해서. 야 신성우 씨 아들이 지금은 네 살인데. 어이 이따 갈 때 집에 갈 때 이거 타고 가. 아빠 보고 운전해달라고 그래. 자 보세요. 좋아요? 좋아요. 맞아. 애들 자동차 좋아해. 그 사이 그렇게 큰 거야. 진짜 컸다. 아 귀여워. 엔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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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맞으네. 엔진도 알아. 엔진. 엔진이야 마저 보고. 엔진. 다음에 또 큰아빠가 또 사줄게. 엔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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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예주야. 사용법도 알잖아요. 사용법도 알아가지고. 본능적으로. 자동차는 본능적으로 알아가지고. 그걸 알지 예보 해 형님. 응? 좋아. 신났어. 내가 ido 있어. 고 AA 다행이야. 선배 이거 저기. 이거 그냥 아침에 공복에 그냥 일어나셔서 다른 거 주전부리 하시느니 그냥 씻어가지고 씹어 드세요. 그럴게. 고마워. 3위예요, 3위. 3위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3위에서? 아빠가 선물한 거야. 아이고 좋은 거네요. 사냥 3위이네. 저기 저기 저번에서 그냥 주전부리부터는 아이고 잘 먹겠네.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. 꿀에다가 찍어가지고. 와. 이야. 이야. 심봤다. 막장구를 쳐요. 얘랑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어. 그러니까. 냄새 맡아봐. 향이. 냄새나지? 촉촉하니. 잘 먹을게. 아이고 아참.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. 아이고 고맙지. 어. 변신다. 민장에서. 변신다. 도와. 가. Gonzalo. 나. 너. 하platz